오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주제는 이 시간까지 하고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언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죄를 말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죄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 그걸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는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 어떤 죄였습니까? 우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생명체계 이름이 지어져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교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종교 혼합하고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배교 이게 이제 이걸 영적인 가늠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배교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주를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그런 일 어떤 이제 환란이나 핍박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그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가 심하고 예수를 안 믿은다고 하면 살려주고 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은다고 하면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물려죽거나 각가지 방법으로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를 부인하는 죄 이걸 지으면 생명체계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사망이라는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네 성령 모독죄 또는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그런 죄라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애원을 낳고 하나님의 성령임에서 역사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이것을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이건 사탄의 역사야 그러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그것을 마귀의 일로 사탄의 일로 돌리는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생명체계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간다고 그런 말씀을 왜? 성령이 우리가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면 성령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요 지난번에 다섯 번째까지 했으면 다섯 번째 무슨 죄였죠? 믿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이 사람이 뭐냐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전에 교회를 다니고 성령 체험도 했고 이랬는데 이제 세상에 어떤 빠져가지고 아니면 죄에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속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마음속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양심이 화임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히브리스 6장에 나왔죠 6장 4절부터 8절에 한 번 비침을 맞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 사람을 회개케 해서 이렇게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고 완전히 왜 그래요 이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화임맞은 그런 양심이 돼버리니까 뭐 이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죄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체에 지워지고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이게 이제 사망이 되는 지옥에 가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망이 이르는 죄가 일곱 가지 있는데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우서 2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이단이랑 끝이 다른 것인데 비슷한데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사신 주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보세요 사신 주를 십자가 열린 보혈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이제는 이단이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사망 지옥에 이르는 그런 죄에 빠지고 멸망을 당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생이나 이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이런 죄에 빠지게 됐을 때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오죠 네 거짓 선지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의미는 거짓 애언자라는 겁니다 거짓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애언의 은사를 주지도 않았고 애언의 애언자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신학교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신학교에 온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거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나 그런 분 있잖아요 아니 집사님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가서 무슨 애언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애언기도 받고 신학교 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집사님으로서도 정상적으로 열정적이고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나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본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주의 종이 된다고 또 신학교도 정상적인 이런 데가 아니라 막 1년에 메다키식 하면서 사이비로 해가지고 안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데를 가서 나중에 주의 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어떤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될 그 일을 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애연한다고 애연의 은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가끔 그런 경우 보면은 어떤 자기가 기도하다가 무슨 봤다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좀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냥 안수입사님 예전에 섬기시던 교회로 가십시오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어떤 장노님이 오셨었는데 자꾸 버스만 그 교회 차만 타면은 뭐 자기가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장노님도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권사님은 여기 안 오시고 장노님만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잘 섬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한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한지는 모를 거예요 왜? 제가 이제 너무 정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어때요?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보았다 이런 거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애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워가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게시를 받아가지고 애언을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도 보여주시도 않은데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애언을 하고 이렇게 또는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환상과 꿈과 음성을 듣고 애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그럼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신학 교육이나 또 말씀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고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따라간 거 보면요 야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고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신학교를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신학 대학원들이 막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니까 살짝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 정도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 교회 이렇게 하니까 누가 목회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많은 목회 후보생들 주의 예비된 주의종들 그런 후보생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 되어서 정말 이 나라 보구마를 하고 세계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도 매일 하루에 제가 몇 번씩 기도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거 한국 교회 전 세계 이런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주의종이 되려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교육도 받고 영성훈련도 받고 인성도 갖추고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된 사람들이 그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 한국 교회 질적인 하락의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실추하게 되고 아니 뭐 그러니까 막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무슨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뭐 이런 소리가 막 터지고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게 목회를 가서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너희를 이단을 끌어들어가지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겠죠 거짓 선생들 이 말은 뭐냐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이게 뭐냐면 신학대학에 있잖아요 신학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이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아 그냥 신학대 간판 달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전부 올바르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그렇질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뭐 칼바르트 같고 무슨 있잖아요 순철학적인 거 이런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연구 때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교수가 한 사람이 삐딱한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저히 저희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수회의 이런 데 이제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랐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어렵거든요 얼마 전에 서울에 기독대학의 어떤 그 교수가 뭐 절에 가서 뭘 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임을 시키고 파면을 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고 했고 복직명령을 법원에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기독대학이 아주 골치를 아프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변선환이나 홍정수나 이런 교수들 그때 감리교 신학대 학장이 완전히 잘못된 이런 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5월 그 광주 민중환경에서 흘린 그 민중의 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은 피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와이대 정현경 교수라고 하는 그거는 거기에 보면 기독교 학과 교수인데 이게 20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세계교회의 총회를 할 때도 갔어요 무당 춤을 춰요 근데 이건 교수인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필리핀에 가서도 막 초혼제라는 거 이런 거 있죠 신을 내리는 이런 의식을 하면서 그 옷을 그런 거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이런 짓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와이대 미션스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학과의 교수야 근데 이런 사이비 같은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한국신학대학 한국을 신자환다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에서 만든 대학이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돌 김용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근데 그게 석자교수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어 동양사상, 철학, 서양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고 해야 될 건데 하버드 가서 공부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아니 막 인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학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그럼 그 밑에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마귀종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이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나 동성혼을 지지하고 NCCK라고 하는 한국교회협회가 있죠 그것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뭐 저기에 대해서는 갱적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북한 퍼주기하고 막 주사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 간판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자유주의 신화 이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 있는 기적을 다 부인해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학대 교수인데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에 가서 장신대 지금 교수를 보수적이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도요 이 홍해바다 갈라졌다 이것을요 안 믿는 그런 이게 홍해바다 갈라지지 않았다 물 얕은 대로 건넸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기적을 다 부정해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가지고 미주 장신대를 그때 어떤 목사님이 통합 측 교단이 크니까 거기 가서 말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미국을 가서 1년 동안 다니는데 며느리라는 그때 1년 동안 편입을 해가지고 다닌데 그런 거예요 며느리는 아들은 이미 다른데 신학대학 목회학 석사과정을 했으니까 우리 며느리는 처음 가지고 한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 갈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교수들이 어때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런 자유주신앙, 민중신앙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문동한, 문익한 거 있죠? 김일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을 끌어안고 한 문익한 목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때요? 목사잖아요 민중신앙을 한 사람, 민중신앙 그럼 그 사람들 영향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이라는 건 없이 멸망인 걸로 가는 거예요 문동한도 그 동생, 문동한, 국회의연도 했던 그 문동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민중신앙 얼마나 지금 586시대라고 해서 운동권 전대협의장 한 그 일기의장 했던 사람의 그 장인이 주사파예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주사파는 전대협 일기의장 한 게 뭡니까? 계속 지금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북한에 퍼주려고만 해요 아니 우리가 퍼주면 저놈들은 핵만 들고 미사일 쏘고 계속해가지고 미사일 한 방만 쏴도 몇 십억이 들어요 그럼 북한 그들이 말하는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 핵실험 한 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지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맨날 북한에 지금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쏴고 하는데 거기다 지금 북한에 퍼주려고 지금 난리하니까 그런데 너무 미국에서 강경하게 유엔 제재를 하고 대북 제재를 그걸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로 퍼주고 싶어도 못 퍼줬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엄청나게 퍼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다 주사파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았다 했지만 그런데 잘못되게 빠지잖아요 그럼 다 멸망의 길로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대학을 지금은 이제 뭐 좀 그런 옛날에는 막 소명받아 열정지고 뜨거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가요 불같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니? 불이 다 꺼가지고 막 꺼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신학대학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교회 가서 목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어 이건 그 영향을 그대로 따라가서 구원받았던 사람들마저도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 회계 없는 복음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또 지금 요즘 보면 최근에는 애국운동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애국운동 그 다음에 한동안에는 밥포 우리 이제 성도인들도 가서 역전에서 밥포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밥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어려운 사람의 밥을 퍼주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복음운동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거예요 육심만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애국운동 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굉장히 선동적이야 선동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주사파들이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계속 그런 걸 들은 사람들은 거기 세뇌대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교회도 아니에요 거기만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선동지만 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은데 나 애국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구원하는 것은 관심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국운동 안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아 이래 가지고 거기로 사람들 모이게 만들고 그런데 뭐가 올바른 것인지를 모르고 그런데 가서 거기 빠져 가지고 그것이 애국인 줄 알고 그게 올바른 게 있는 줄 알고 이런데 그래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 까불지 마 어디 있어 이런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런 여러분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나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나 그걸 봐요 제가 이제 아마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은 또 이제 수일 나는 건 요한계시로 설교 전문 채널로 나가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아마 뭐 거기서 또 난리 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이 사회 노동운동이라든가 노숙자들 사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주된 일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본질이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지금 이 애국운동 한다는 데서 또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해부터 짓는다고 그걸 했는데 규모에 대해서 세계 기독청을 짓는 규모에 대해서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그 메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겠죠? 거기가 12만 명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 주경기장이 얼마인데 12만 명이 들어가게 짓고 그 다음에 지하에 나도 뭐 하고 옆에다 호텔을 35층 짓고 근데 이제 거기 나와서 그게 뭐 TF팀장 같은 그런 분이 나와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장노님이신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인데 이분이 나와서 설명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 규모나 이런 것인데 이 건축하려면요 수조원의 하나의 그냥 그 세계 기독청이 뭐냐면 거대한 하나의 도시예요 일자리가 한 만 개 정도 넘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만 개 생기면 35층 빌딩 있고 12만 명이 들어가는 메인 홀에 있으면 세미나실, 무슨 작은 이런 회의실 등등 국제회의장 이런 거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장노님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 건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목포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짓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 줬어요 그래야죠 이제 자기가 여기다 어떤 정말 그런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을 교회단 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설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설계를 의뢰하고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설계도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투시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해왔지? 해가지고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킨텍스에서 일산에 있는 거기서 교회 건축 박람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우리에게 가져다준 투시도 있잖아요 그대로 부천의 어떤 교회에다가 설계, 경쟁 설계라는 데 거기다 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그대로 갖다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얼마나 뭐라 해놨어요 제가 당신 말이야 이게 이런 이따위로 이런 식으로 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혼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나는 그냥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장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세계 기독청 개요에 대해서 사는데 이 건물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바트칸이라든가 사우디의 메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인도의 또 어디 엄청난 그런 그런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최고의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이런 저도 그건 몰랐는데 아랍에미리트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두바이에 가면 160 몇 층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높은 건 몰라 그때 제일 높았는데 또 중국에서 또 그 뒤로 지었으니까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게 165층인가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 설명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여기서 1층에 딱 타면 엘리베이터 타면 165층을 40초 만에 올라간대요 이야 근데 그보다 더 초현대적인 그런 기독청을 짓네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애국운동을 하면서 여기다가 했다 저한테도 거기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뭐라 뭐냐 막 목사님도 헌금 좀 해주세요 뭐 해가지고 막 이런 전화 또 아니면 문자 이런 거예요 제가 일체 안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데 완전히 세뇌 돼가지고 빠져서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영혼이 어떤 가운데 있니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러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격가지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도록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선동질을 잘해요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선동질을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 지으려면 글쎄 한 10조 원 정도 있어야 되나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 있다고 하는 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도 미혹 돼가지고 한 가정이 떠났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떠나고 어떤 장노님이 여기 왔는데 또 그 장노님도 거기에 빠지신 분인데 오다가 이제 말게 됐어요 근데 이쪽에도 상당히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전에는 이런 애국운동이 아니라 영성운동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오랫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야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자기가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그런 메시아도 아닌데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통일의 문선명이라든가 전동환의 박태선이라든가 JMS 정명석이라든가 또 안상홍이라든가 또 등대교 김풍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 이름이 예수도다 이런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한 1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시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한 10년 전에인가가 교인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기도할 때도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빠진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기 빠진 거예요 추수꾼들에게 거기 포섭돼서 성경을 가다가 미혹돼서 거기 가잖아요 장모님들도 엄청 많아요 목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지금 목포에 그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신천지가 2천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목포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 아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그럼 구원 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가서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단에 빠지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 2단들의 거짓 선지자들 여기 이제 빠지면 또 2단들 기독교와 유사하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해요 2단이라는 건 끝이 다르다 그런 의미인데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인해요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로 와야만 그리고 참 이만 이만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그럼 그 전에 있던 건 어떻게 해요? 다 기독교의 그 전통과 역사성을 부정해요 자기들의 교주만이 참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들 교회만이 참 교회고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돼도 다른 데로 못 가 너 다른 데로 가면 멸망한다 굿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신천지, 요아이정이, 몰몬교, 제7안식일교회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기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단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금방 말씀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2단을 끌어들어가는 미혹에서 자기들을 사신 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2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게시를 받다 대살로니가 우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또는 천사가 와서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아니면 여러 개시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천사가 와서 막 성령이 말씀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2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요 지금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예요 92년 10월 28일날 예수님 오신다 또 그때 안 되니까 또 언제 온다? 지금도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종말론에 빠져있어 주님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잖아요 너무 종말론에 빠져오지 예수님 언제 오시지 맨날 나팔소리 들리나 어쩌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휴거 막 이거에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 건 날짜를 알고 예수님 언제 오신지 날짜를 안다고 해서 내가 휴거되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시든지 휴거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언제 주님 오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대부분 이 시안부 종말론 이 사람들은요 그 날짜 시간 막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다른 거 제대로 못해 아니 금방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직장생활 사업 뭐 이런 거 제대로 하면 가정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안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깨져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직장생활을 제대로 이런 거 못합니다 다 문제가 돼 이게 그래가지고 언제 오신다니까 안 오면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서 또 다시 연장하고 또 바꾸고 또 계속 이런 일을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막 몇 만에 해야 되는데 금방 예수님 지금 몇 번째 나팔에 막 울렸다 이러면서 이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조회수가요 몇 만 명씩 이래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 보겠어요 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막 들었다 보았다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떻게 해서 미혹이 되냐면 자 태살론의 후서 2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죠 네 10절까지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 이게 보면 거짓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고 속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콤한 말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또 광명의 때로는 천사로 가장해서 양의 옷을 입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멸망의 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려 지우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우서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 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끌어져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 사신 줄을 하는 말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에 취하는 자들이야겠죠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사람들이 막 듣기 좋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했잖아요 자 또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무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탐심으로 제가 보면은 아까 세계 기독청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너졌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프로젝트가 절대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미국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막 19세기 이런 20세기에 막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도시를 건설한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막 땅을 사가지고 가서 근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게 역사가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하니까 근데 세계 기독총을 지어서 12만 명이 메인 스타디움 같은데 12만 명 들어가고 수많은 그런 거기 뭐예요 뭐 하여튼 모든 시설을 다 가서 하나의 도시가 된다고 하니까 호텔도 35층 짓고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면은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데 뭐 10조원이나 이렇게 들지 어쩌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것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지어넣어서 과연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프로젝트는 제발 되자 저것은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고 한 개인을 우상하기야 그래서 이제 그들 막 애국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던 그 가운데 뭐냐면은 어떤 한 분이 말하면 무조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좀 그 가운데서 좀 그런 것을 용납 못하는 목사님이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해가지고 해서 좀 틀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 이런 잘못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초점을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데 미혹이 되면은요 우리가 한 번 잘못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무슨 다른 거 이승만 박정희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해야지 예수의 생명이 있지 어디 다른데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시면서 거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있네 한 번 보겠습니다 마태봉 입사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에루살렘이 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너무 이제 성전이 멋있게 지어져요 에루살렘이 그 성전을 38년 동안 증축을 해가지고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아주 웅장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 성전이 도리에 돈 하나도 않고 남짱으로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하니까 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세 가지를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 주신 내용이 이제 마태봉 입사장 25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래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미혹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인 사람이겠어요 안 다인 사람이겠어요 교회 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인 사람한테 내가 한번 예수다 하면 저거 미친 인간이네 당장 그러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보세요 지금 임하니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잖아요 문선명이 너무 자기가 그리스도요 박태선이 너무 그리스도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태선이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지금 박태선이가 자기들 데리러 오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부천 소사에서 지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전답 다 팔아가지고 가서 학고방 지어놓고 그 학고방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박태선이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는지 박태선이가 시온그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돈을 예전에는 삼성보다도 현금이 더 많다고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했죠 여러분 시온제품 만드는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삼성이 이렇게 크기 전에 그래서 그 박태선 아들이 박동명인데 연예인들하고 어울려서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일본에 가서 그날 종을 한 번 쳐버리면서 그날 밤에 그 집에 그 비싼 술집에 술값을 다 내야 되는데 그거를 치는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 많은 거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미혹에 어디로 가요? 미혹 때문에 구원을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면 또 여기 보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계속 읽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짓 선자가 또 많이 일어나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14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보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해요 택하신 자들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걸 경고했네요 디모델 전스 4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여기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 일곱 인 재앙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 인을 떼니까 뭐래요?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그 흰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런데 이 흰말이 뭐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있게 될 7년 대활란에 있게 될 첫 번째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가장한 미혹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이런 미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데 미혹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 기독교 근본 진리를 제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 건전한 교회 그리고 성령 충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기웃거리면서 여러분이 기도원 같은데 절대 여러분 가면 안 돼요 기도원 같은데 그냥 예를 들어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있잖아요 건전한 기도원에 가서 또 거기 가면 이상한 것들도 많거든요 꼭 그런 데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아니라 그게 맨날 이런 데 기웃거리면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밖의 어떤 모임 뭐 기도원 이런 데 집회에 쫓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와 참선지를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열매로 뭐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죠 네, 알리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마태문 7장에 그 말씀을 할 때 그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이 거짓 선자들이 일인데 겉에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 속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아무리 번지라고 그럴 때도 삶의 그 나타난 열매를 봐봐야 돼요 그러면 이만여라든가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문선명이라든가 전부 다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문선명이는 자기가 사십 몇 살 먹었을 때 고등학생이 지금 한 학자가 자기 문선명 죽고 나서 지금 2인자 놀아서 아들 했다가 아들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한 학자가 뭐예요? 고등학생일 때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이죠 박태선이는 자기 아내를 금식에 굶어 죽여가지고 다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치하고 신천지 이만이 어떤 의미야? 아니 자기 부인 있는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갖다가 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부부라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김남이가 그렇게 해서 김남이 말로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시키고 그 여자를 데려다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럼 이런 열매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거기 빠져있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이재로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확 철저하게 거인입니다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다 못 끝내는데 하나를 딱 해야 되는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다 제가 이 시간을 보내는가 봐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데 영향을 받을까봐 제가 애국운동 이런데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한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 저 자신도 맞아요 제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막 부부가해서 많은 용구 구원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막 예를 들어 몇만 명 모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저를 높이고 제가 그럴 때 그걸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열많이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막 보면은 지금 우상화 작업하는 것처럼 제가 보면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염려가 많이 보금은 십자가 보금 이 보금은 안전하고 계속 애국운동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진정한 애국운동도 아니에요 너무나 선동질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그런 것은 자기의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은 그건 자기의 야망인 거예요 야망 그래서 예전에 보면 작년엔가 어디 선거할 때도 보면 막 당을 만들었다 쪼갰다 또 합쳤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뿐입니까?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거예요 저는 딱 보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람들한테 욕을 디렉디렉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에 빠져가 열광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얼마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어떤 참 부흥회를 열심히 나아준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데 또 거기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하니까 교인이 안산에 있는 교인들 다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제 몇십 명 안 남고 그런데 막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니까 뭐 굉장히 잘하죠 막 춤추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야 어떻게 하죠 저분이 저렇게 분별력 없이 저런 데 빠져가지고 너무나 좀 안타까워 지금까지 그분 밑에서 계속 해오던 뭐 다이세 친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이세 친구 누군지 알죠 그런 이름 똑같은 사람이 계속 했는데 그분도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 번 세뇌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됐다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기성교회를 잘못됐다고 공격해 놓으면 거기는 바벨론이다 거기 가면 안 돼 해놓으니까는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지를 못하고요 광주 베드로지파가 대한민국의 제일 큰 그런 신천지 지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광주 거기 신천지 베드로지파 그 교회당이 계속 지금 폐쇄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존의 교회로 오지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미혹이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망일은 우상숭배에 빠져 주를 부인하고 성령모독제 타락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짓 선자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았다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구원 안 잃어버려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단에 빠지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있대요 내가 어쩌다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뭐냐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 받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십자가 피로 구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what's here for what's here for all that? 항상 운jos 십자가 피로 구원